하나, 둘, 셋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삼성나연즈에 입단하게 된 최소 이민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자국 선수가 잘하니까 어릴적부터 전투가 되게 강했어요 정말 붙기 싫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다행히 같은 팀이 돼서 지금 여기 같이 퓨처스 캠프와 있는 안주영 선수라고 중학교 같이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있다가 이제 주영이가 전학을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주영이랑 같이 하고 한 것도 한 5년 정도 돼서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좋습니다 다시 빨리 예전 같은 그 모습을 찾아서 팀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가련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만 하고 싶습니다 스프링 캠프는 먼저 선수들 좀 많이 알아가 보고 선수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목표가 있고요 또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개인 기량을 좀 더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이번 스프링 캠프 목표고요 몸도 회복하고 기량도 회복한다면 팀의 좋은 선수로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 주투수 양윤입니다 같은 팀에 윤정현이라고 그 친구가 먼저 처음에 장난을 어디 가냐고 이래가지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가요 그 뒤로 바로 매니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감나고 네 그때부터 알았어요 조언 같은 거? 조언 같은 거 딱히 없었고요 그냥 오냐고 간다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그냥 가서 보자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양면의 매력 포인트? 매력은 잘 모르겠고 강점은 컨트롤이 좀 괜찮다 안 아프게 잘 준비해서 시즌 준비 잘해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전병호입니다 용규 형이 일단 제일 먼저 연락 와서 삼성 가게 된 것 같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오늘 전력이 많이 보강되고 좋아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위로 올라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많이 잡아야 한다 잘 웃는 것 같아요 네 팀이 이길 수 있는데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컨트롤 시골입니다 저는 컨트롤 시골입니다 오른쪽에서 코로라도 Rockies 지난해 제작업이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저는 오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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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솔직히 말했을 때 그거는 없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52 미국에서 43 그리고 25 제작업은 배고플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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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될 수 있는지요. 더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 저 여자의 가장 좋아하는 my favorite number. 진짜 처음으로, 24는 베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의미래교생이었죠. 이 모든 분들에 참여한 다음 주에 있는 insect respuesta. 저의 첫째 번째로 우여기의 생활을 보여줬죠. 네, 저는 일기까지의 힘을 만들어 내게만 받으신거 같아요. 이거 노래 hurts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이 힘든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운한 노래가 정말 많이 들어요. 네, 제가 하나는, 그의 KBO가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150 인잉, 15 게임, 150 인잉, 150 인잉. 안녕하세요, 팬티콘. 이곳은 Dengis Reyes입니다. 여러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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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라이언즈 삼성 라이언즈로 오게 된 투수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구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같이 훈련을 하고 있어서 대구에서 훈련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친해졌고요 근데 또 캠프 가서 더 많이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알고 있던 선수는 우승현이랑 재성이 밖에 몰라가지고 친해지는 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성 선수랑 배터리 조합을 다시 이루는 게 더 기대되세요 아니면 강민호 선수랑 배터리 조합을 모르는 거예요 질문 너무 곤란한데요 엄마 아빠가 좋은 거네요 저는 누구랑도 사실 상관없고 재성이랑은 LGS 때 같이 해봤기 때문에 민호 형이랑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저도 원래 좀 낯을 가리긴 한데 좀 친해지면 장난기도 많고 해서 아직은 본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겨울에 훈련하면서 변화하고 위주를 조금 많이 더 정확히 던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올 시즌에 좀 많이 이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장실에 전용로라고 불린다고 들었는데 여기 좀 세네요 여기 좀 그 별명은 워낙 많이 들어서 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위 사람들이 닮았다고 하니까 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스프링 캠프로 가게 되는데 가서 부상 없이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훈련을 통해서 잘 해오면서 이제 시즌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삼성 라이언즈로 이적하게 된 김재윤 선수라고 합니다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빠른 승부와 직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적으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맨 처음에 프로 들어왔을 때 달았던 번호라서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또 다행히 또 여기서 갇게 돼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하고 이제 야구장에서 이제 뵈니까 그때 인사드리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왔을 때도 인사드렸는데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규민이 형도 저 휴문 선배여가지고 휴문고등학교 그래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뭐 사실 규민이 형 삼성 와서 규민이 형을 좀 이제 의지하려고 했었는데 규민이 형이 아쉽게 이제 가게 돼가지고 네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새로운 팀에 온 만큼 이제 선수들하고 빨리 친해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 기간 동안 이제 선수들 좀 많이 알아가고 많이 친해져서 다시 팀에 이제 잘 융화돼가지고 올 시즌 좀 진짜 예전에 삼성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딜 봐야 되죠? 이거 봐야 돼요? 굉장히 열정적인 팀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팬분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만큼 저도 팬분들께 기대에 응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보다 강한 투수가 뒤에 두 명이 더 있기 때문에 선발과 셋업 마무리를 이어주는 좀 전천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라운드 밖에서도 후배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양붕이 되는 선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후배가 있었나요? 아직 보지를 못해가지고 눈에 띄지는 못했어요 이제 가면은 눈에 띄는 선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력? 어... 조금 조용한 오덕후 기질이 있어요 조용히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수답지 않은 행동들을 조금 하긴 하는데 그런 매니아층들을 공략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민호는 대표팀이나 올타전 때 종종 봐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민호도 말이 많잖아요 너무 그래서 락하룸도 일부러 민호에서 떨어진 데다가 정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소통할 것 같아서 저는 굳이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강매호 선수는 제 생각은 삼성이 멤버가 참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좀 기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매치에서 삼성을 5강 전력으로 제외했더라고요 그게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예상을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모두 다 기대 안 했을 때 올라가면 더 배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배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와서 처음으로 스프링 템프 합류를 하게 되는데 첫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설렘도 있어요 이번 한 달여 정도 훈련을 잘 준비해 가지고 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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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